얼마나 많은 재계의 인사가 출퇴근길이 시달리고 보고서 작성에 주당 40시간 근무를 할까요? 맞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업무 방식을 1차적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말하죠. 하지만 만일 사업을 혼자 운영하고 여러 방식을 추가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요.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즉, 하나의 팀을 만들면 팀원들의 노력으로 수입을 얻게 됩니다. 팀이 성장하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그럼 이 수입을 배로 늘려서 6배로 한다면 어떨까요? 국내만이 아닌 국제적인 규모로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수입이 창출됩니다. 모닝 커피를 마시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며 잠을 자는 순간에도요. 굉장하다고요? 맞습니다. 간단하다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 소득이며 인류 사업가가 되는 길입니다. 전 세계의 팀원들이 판매에 성공할 때마다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팀만으로도 일주일에 2만 6,250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마다 2만 5,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효과를 인정받은 방법과 국제적 기반이 있기 때문이죠. 대출이나 복잡한 계약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노화 방지를 위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이 영상을 보고 전 세계 각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특별한 기회의 혜택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꿈만 꾸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화 방지 사업은 전 세계 소비자의 요구가 치솟으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3천억 달러의 매출액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국제적 기반과 획기적인 상품을 갖추고 여러분이 이제껏 상상할 수 없었던 6가지의 놀라운 보상 플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이 영상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기회를 잡을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사랑, 보상, 상품. 이것이 전세를 바꾼 전략입니다. 주네스. 더 많이, 더 젊게 삶을 즐기세요. 주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기회입니다. 2021 2022년 5월 10일 channel 1